자 202페이지 의사표시에 불치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일단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치됐구요. 그 사실이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속으로는 10번째를 알만 한 푼도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구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 뭐하죠? 유효하죠. 다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속 마음대로 1억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으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추가되는 것은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교재에 보신 법정문이 나와있죠. 107조 1항이죠. 의사표시는 표유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유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왕 전황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의의 나와있고 요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요. 3번 불일치됐음을 스스로 어떻게 알고 해야 되고요. 4번 왜 이러한 의사를 표시했는지는 이유나 동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판례가 나오는데 두가지 판례가 나오죠. 일단 첫번째 판례는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런 판례가 등장하는 이유를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까. 결국은 강박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주장하게 되는데 일단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런 얘기죠. 강박으로 인해서 줄 마음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되어 있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박에 의해서나마 일정한 의사가 형성되고 그러한 의사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표시가 이루어졌다면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뭐가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를 놓고 진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단 행위와 의사표시와 관련된 뭐죠. 진이다. 따라서 강박의 의아선 어떻든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되고 그 의사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표시가 이루어졌다면 의사표시가 뭐가 된 거예요. 합치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자 한번 읽어오면 첫 번째 판례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선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 남아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사표시라는 이상 다시 말하면 강박으로 인해서 주기로 한 마음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주기로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의사표시가 불치된 것은 아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뭐죠?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뭘은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주제 판례죠. 아주 시험에 잘 내죠. 두 번째 판례는 좀 이따 통종업이 표시할 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좀 분석할 수 있으면 돼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였어요. 일단 원칙은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증여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니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을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증여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증여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을에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으면 무효거든요. 따라서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고 and 뭐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을이 선이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질문은 x예요. 을이 선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뭐까지 있어야지만요? 무과실까지 있어야지 비로소 소유권을 가져요. 이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틀려요. 선이고 거기다가 뭐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질문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뭐예요? x인데 자꾸 이거를 맞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엉뚱하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이고 뭐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원칙이라고 하느냐 하면 을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냐면 추정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진의한 의사표시 원칙이 유유라는 말은 을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한 거죠? 유유합니다. 따라서 을은 유유함을 비록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갑이 이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면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이 뭐한 거죠? 유유한 거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등기를 해줬다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을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을이 병에게 짖고 짖고 팔아먹은 것입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면 이때 병은 선이어야 소유권을 갖고요. 악이면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굳이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로 을이 뭐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없더라도 을은 선이기만 하면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니까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병은 선이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까지는 필요가 없냐면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병과 같은 모든 제삼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제삼자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별거 아닌데 은근히 잘 틀린 부분이니까 한번 꼼꼼히 곱씌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오죠.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항상 뭐죠? 유효하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복잡하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사법이니까요. 그 우측에 나오는 판례는 뭐냐면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국가와 개인 공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항상 뭐하다는 뜻이냐면 유효하다는 뜻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정어입하시죠.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을 지대했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했다는 것까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같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거짓말이라면 통정어입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고요. 효과는 항상 예의 없이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삼자 모르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읽게 되는 거죠.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어입표시고요.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항상 알고 있다는 얘기고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항상 뭐죠? 무효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의가 나와있고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대출 받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까 신어왔는데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남을 위하든 어떻든 간에 대출을 받을 마음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는 아니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예요. 항상 뭐죠? 유용한 거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이긴 하냐면 통정 허위표시이기는 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판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결론은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뭐이긴 합니까? 통정 허위표시이긴 하다. 이렇게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니까 좀 결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되어야 된다. 3. 알면서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은 게 다른데 뭐죠? 4.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해야 되고요. 5. 왜 그딴 짓 했는지 이유나 동결은 묻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오죠. 판례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례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례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사고요.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다만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또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고정적 사례가 나오게 되고요. 일단 갑과 을과의 이 가장 매매가 통종원의 표시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고요. 따라서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첫째 논점은 갑이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에 놓은 것은 뭐가 아니냐 하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채무의 비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가짜로 등기해 놓은 것은 통종원의 표시에서 무효인 것이지 요차 제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님으로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것은 뭐가 아니에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채권자도 갑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갑을 대의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케이가 을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갑의 행위는 뭐이기도 하죠? 사해 행위이기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사해 행위이기 때문에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고요.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물론 이 사람은 선이이기만 하면 내고 목까지는요. 목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또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음으로 스스로가 제 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진의한 인사 표시와 똑같죠. 그 다음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능기를 해주면 이때 정을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상태라면 정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 흐름이에요.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병에게 또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선이에요. 그러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이제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럼 이때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갑은 을에게 매매 대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아니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도 말씀만 드리면 전혀 생각을 못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갑의 것이란 말은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주면 속된 말로 을은 갑의 집을 뭐한 거예요? 팔아치운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당연히 의뢰행위는 뭐예요? 불법행위인 거고요. 또 의뢰 병한테 팔고 받은 돈은 뭐예요? 부당이득이니까 갑은을에게 돈 달라고 뭐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으면 너무나 뭐죠? 당연한 건 거죠.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교재 보시면요. 이러한 내용이 우측에 207페이지부터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208페이지에 이제 3번 해가지고 허위페이지에서의 선유재삼자 의미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건 무슨 문제냐면 병을 제삼자라고 하는데 이 제삼자가 누구냐 이 문제예요. 일단 갑과 을 당사자는 제삼자가 아닙니다. 또 의뢰서 병으로 만약에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제삼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예요? 승계시키죠.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사람도 뭐 해야 돼요? 당사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와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는 뭐가 아닙니까? 제삼자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의하실 것은 이 K도 뭐가 있냐면 제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사자와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뭐냐면 제삼자예요. 다시 말하면 제삼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새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가정처럼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제삼자가 되지만 K처럼 가장 매매 전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측 하단에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외울 것은 아닌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이냐 후냐 문제예요. 오늘은 하나씩 볼 건데 박스 자측에 자측에 제삼자에 해당하는 자에서 1번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는 제삼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시 샀다는 말은 가장 매매 후에 샀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삼자가 되는 거죠. 2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제삼자입니다. 왜요? 언제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요. 가장 매매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요. 어떤 행동을 아시면 안 되냐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게 저당권이 아니라 전세권일 수도 있고 지효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뭐 지상권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로워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삼자가 되는 거죠. 3번 읽어볼게요. 4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든 길을 취득한 자 제삼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제삼자인 거예요? 가장 매매 후에 가든 길을 쓰니까요. 물론 쉬우면 어떻게 나온 적도 있겠어요. 가장 매매 전에 가든 길을 한 자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가장 매매 전에 가든 길을 한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삼자가 아닌 거예요. 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잖아요. 1번 가장 양수인 일반 채권자는 이 K를 말해요. 양도인의 일반 채권자든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든 최삼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2번 가장 매매 예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이거 외우시는 게 좋은데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이전등기에 되셔서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가졌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채권을 예를 들어서 정액에 양도했다면 이 정이 누구냐면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입니다. 이 사람은 뭐가 아니냐면 제삼자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해관계가 없어요. 제삼자는 뭐냐면 무효로 인해서 손해를 볼 위험이 있는 사람만이 제삼자입니다. 만약에 무효면 유리한 경우 무효가 되어야 좋은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아닌가요? 제삼자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정이 다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 매매가 무효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효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채꾼을 양수한 사람은 무효면 좋은 사람이지 무효로 인해서 뭐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삼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삼자가 아니고요. 4번 채꾼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언제 돈 빌렸냐면 가장 양도 전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삼자가 아니고요. 5번 저당권 등 제한물건에 가장 폭이 있어서 기존의 후순이 제한물건자죠? 그러면 기존이라는 말은 가장 포기 전에 이미 제한물건을 취득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사람도 기존이라는 말 속에서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삼자가 아닌 거예요. 5번 채꾼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자식 채꾼을 양수한 잔데 우리가 신탁행이라고 하고요. 채꾼 자체를 양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삼자가 아닙니다. 다음 우측의 4번 철회 통종어휘 표시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말하고요. 통종어휘 표시는 항상 뭐죠? 무효죠.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가 있고요. 5번 적용 범위에서 조심할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종어휘 표시는 상대방과 뭐 해야 돼요? 통종 짜야 되죠? 상대방이 없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 개념에서 1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은닉행위가 나오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건물을요. 을에게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갑과 을이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에서 갑이 그래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가장 매매는 통종어휘 표시에서 무효예요. 그런데 문제는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왜 유효하냐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에서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갑 을의 의사는 증여죠. 그런데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이 있으니까 의사표시가 풀지 있으니까 매매는 통종어휘 표시에서 무효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증여도 매매도 갑에서 을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증여도 매매든 갑에서 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등기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이 증여인데 이 증여는 숨어있다 그래서 뭐라는 거죠? 은닉행이라고 하고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증여할 마음으로 매매한 것처럼 해서 을 앞에 등기를 해주면 매매는 통종어휘 표시에서 무효지만 숨어있는 증여는 유효한데 증여로 우리가 뭐죠? 은닉행이라고 하고요.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껏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신탁행위가 나와요. 신탁행위 한번씩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키가 되는 것은 뭐죠? 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탁행위라는 것은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로서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이 두 가지죠. 첫째 양도담보 의뢰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소유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뢰에게 이전해줬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도 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 담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갑과 의뢰 의사는 담보를 설정하고 싶은데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불시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도 통정어의 표시로서 뭐가 되냐면 뭐가 되거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통정어의 표시가 되려면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어의 표시라는 거죠. 실제로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지금 갑의 의뢰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뭘 설정해주고 싶은 거죠. 담보를 설정해주고 싶은 거죠. 따라서 이것은 양도담보로서 무효가 아니라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어의 표시 무효 실제로 주는 것은 은닉행이 유효 그렇죠? 죽인 주는데 실제로 주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신탁행이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탁행이 뭐죠?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이런 얘기죠. 우리 갑에게 1억을 줘서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있는데 병이 갑에게 찾아가서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더니 갑이 네가 뭔데 지랄거리냐 라고 하길래 병이 을에게 뭘 요구했냐면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요 놈한테 가서 떳떳하게 돈 달라고 지랄거려 줄게 이게 뭐죠? 채권 추심을 위한 뭐죠? 채권 양도 실제로 을이 병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배립권 정도인데 채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정 표시가 아니라 신탁 행위고 신탁 행위는 뭐죠? 모호가 아니라 유 이렇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사행위가 나와있죠 채무자가 돈 갖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사행위라고 하고 사행위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죠 시험에 잘나는 것은 뭐죠? 요 부분이죠 통정 어휘표시는 사행위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착오가 나오는데 착오를 쉬었다 보죠 그죠? 또 시작하면 탄창걸리니까 쉬었다가 착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